안녕하세요. 짐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골프 스윙할 때 팔은 들어올리고 몸통은 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할까 합니다. 골프공을 가격하는 동작은 선형과 회전의 조합 결과에 수렴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팔은 직선 움직임에 더 집중해야 하고 몸통은 회전 움직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팔을 자전시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몸통의 수평이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팔은 가지이고 몸통은 나무 기둥입니다. 가지는 위아래로 움직여야 하고 몸통은 옆으로 돌아야 합니다. 골프 동작은 선형과 회전의 조합 결과에 수렴한다는 뜻은 서로 따로따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멋진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할까요? 자, 백스윙할 때 팔은 들어올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몸통, 그러니까 골반과 어깨는 도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서로 다른 동작이 섞여서 온전하게 백탑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백스윙하면서 팔을 비틀면서 들어올리는 두 가지 동작을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몸통 역시 들어올리면서 비틀면 안 됩니다. 팔은 들어올리고 몸통은 비트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결과적으로 두 가지 동작이 섞여서 온전한 백탑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적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운스윙은 어떨까요? 뒤로 움직인다 해서 백스윙이라고 말한다면 백탑에서 공을 치러 들어가는 건 포워드 스윙이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워드 스윙이라고 하지 않고 다운스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래로 움직여서 공을 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이 아래쪽에 놓여 있으니 내려 쳐냐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백스윙 때와 마찬가지로 팔은 아래로 직선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어깨와 골반은 수평회전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 임무에 충실하면 온전하고 강력하게 공을 칠 수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들어올려서 만들어진 위치에너지, 즉 중력에 막강한 힘은 수직 방향으로 움직여야 힘 안들이고 멀리 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다운스윙에서 팔이 선형과 회전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하게 되면 잘못하는 겁니다. 공통 역시 두 가지 동작을 하면 스윙을 잘하지 못하는 거죠. 스윙을 잘 안다는 말은 각자 자기 임무에 충실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팔은 선형 운동에 어깨와 골반은 회전 운동에 집중하면 결과적으로 멋진 스윙에 수렴된다는 말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권투를 핍니다. 침 쏘리不過